이재명 지사님의 정책 의지에 따라 북측 인사와의 만남 및 대북 교류 등으로 주속적인 남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앞서 예고된 대로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기소로 이재명 대표가 받을 재판은 이제 4개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황성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검찰이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가 난 거를 기화로 해서 이걸 근거로 이제 추가 기소한 거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 관계를 다투는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재판이었는데요. 이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실명이 104차례나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죠. 그래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하도록 강조를 했다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로서는 도지사의 이러한 강조사항을 어기고 대북 사업과 같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몰래 혼자서 도지사의 어떠한 승인이나 그런 것들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경험 측상, 논리 측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범죄를 지시한 하수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그 공모자이자 주체인 이재명 대표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제3자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인간,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뇌물을 공여를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뇌물을 공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외에도 이 뇌물이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뇌물 수혜자가 존재하게 되는 이런 3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검찰이 기소를 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혐의점을 간략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경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같은 해 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성태 당시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1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합계 500만 달러를 북한에게 대납하게 하였고 이후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주기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대납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죠. 혐의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추가 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만 이 대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뭘까요? 이온석 검찰총장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진영과 정파 그리고 정당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 그런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사에 대해서 또 남은 공소유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정히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이유.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이번 뇌물죄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비용 300만 달러인데요. 각각 조금씩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우선 스마트팜 500만 달러의 경우에는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이 스스로 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권을 따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은 내복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대복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경기도와의 결탁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던 시기 실제 쌍방울이 대복 사업을 추진한 흔적조차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한편 방북비용 300만 달러의 경우를 보시면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이 사업권의 대가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찰은 북한과 합의소조차 대결을 못 했는데 이를 어떻게 지급하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300만 달러의 방북비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진술뿐인 상황인데 검찰은 이들이 일관된 진술로서 신빈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쌍방울이 북한의 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은 한 100억 원 넘는 돈을 보낸 건 사실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만 받은 상황이 되면서 상당한 정치적 박탈감 또는 압박감을 느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가 북한과 협력 사업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어떤 업적을 읽어야 한다는 의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당시에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19년 11월 내지 12월은 자신이 도지사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었던 분위기였다 이렇게 항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만 받았지 아직 확정은 안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선고 날짜가 2019년 9월 6일인데 그로부터 바로 5일 뒤에 북한에 경기도에 공문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을 합니다. 또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이제 받은 지로부터 3개월, 4개월 정도 된 11월에는. 대법원 판결 받기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민족협력사업회의를 문목으로 해서 재차 방북을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로서는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법원에 올라가서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북한에 돈을 준 것은 쌍방울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계속 쌍방울 그룹과는 전혀 인연이 없고 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3자 뇌물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 아까 말씀드린 뇌물의 수혜자를 제외하고서는 뇌물을 공유한 자와 뇌물을 받은 자,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지만 뇌물을 받은 사람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증거로서 집중될 수 없는 게 바로 뇌물을 준 사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했느냐라고 묻자 이화영 부지사가 당연히 말씀드렸다고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이에 김성태 회장이 잘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는 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김성태 회장이 3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먼저 북측에 준 다음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 바꿔줘서 또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 잘 초대해서 행사 잘하겠다.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판단한 거죠? 네. 우선 1심 법원은 김성태 회장은 국내에서 기업 집단을 운영하는 CEO라고 평가를 일단은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가령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300만 달러, 즉 이재명 대표의 의전에 필요한 방법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로 요청을 했던 것이라면 이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김성태 회장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직 주가 조작만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거금을 이렇게 대납하는 것은 다소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통화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김성태 전 회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 전화로 통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전화해서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화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화를 한 사람의 진술은 명확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작 전화를 했는지 그 자체가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화를 걸고 중간에서 돌려주고 받고 했던 내용이 진술로서 인정이 된다면 그 전제가 되는 전화 사실도 인정이 될 거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아마 이 대표 측에서도 반드시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정작 전회사는 알고 있는 알라도 연결 전 hydrationas 그러니까 지민의 와인 여러분encia 전화 фак과 소 sinnvoll이 대답하여 감사합니다.